와우! 아니! 아니 이게 뭐야? 아... 네네! 현진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아 근데 사실 전 좀 봤어요. 아 근데 왜냐면 현진이가 그걸 한단 말이야. 체크한단 말이야. 안무, 싱크, 맞니? 안 맞니? 이거 다 너무 정확히 체크해. 아 근데 오랜만에 봐요. 오랜만에 봐요. 이게 뭐냐? CGI 드라이브. 이 뒤집힌 세계 뭐냐? 뒤집힌 세상. 여기 뭐야? 뒤집힌 세상이 뭐야? 초고추장. Yeah. That's Angry Bird. 바로 불쌉. Maniac. 와우. 와우. 아 그거 아니야?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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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! A. A. 나는 얼짱같고 보여줬어. 야우. 야우. 아 진짜 나도 그래?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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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 와우. 전혀 저렇게 된다. 좋아. 와우. 와우. 뭐야? 위에 최초 끝이 많았어?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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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사안자 있었네. 그게 빙박에 있는 거야? 위에 도렐라 있어. 20개 금방 Ủ이 잠들어 골반 경빈이는 골반 영어가ckt 영어 꽃이 움직이는 거icy 이 노래 좀 입어라 아유 quais건 진짜 불단 우린 오우 손이 질 것 같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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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구야 오우 대음같다 그 나는것 이거 왜 이렇게 뒤에 이리에 이렇게 변하기 여기야 오우 아 或이 와 하늘에다가 땅을 닫고 쳤습니다. 하늘에다가 땅을 닫고 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춤을 춘지 않았나? 이제 춤을 춘지 않았나? 이제 춤을 춘지 않았나? 아 여기 춤을 춘지 않았나? 지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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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영복이야? CJ 완전! 영복아! 영복이 날아다니는데? 영복이 날아다니는데?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QJ로 아마 한 것 같은데? 너 이거 와이고 다르냐? 오 난다 이제 난다! 오 난다! 잠시만! 나 니누 한 거 너무 아니야? 야 잠깐만 저거 뭐야? 니누 꽂아봐. 그놈하게 이상해. 나온다. 뭐하냐? 뭐하냐? 왜 안 돼? 왜 안 돼? 와! 아하! 에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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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생겼다. 오! 오! 뒤에 뒤에! 표정 표정 나한테 되게 익숙한데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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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뭐야? 아니 나도 모르겠어. 다음 걸 이어... 저거... 뒤에 뭐 있어? 우와!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? 원장면이 인정된 걸 뭐야 근데? 왜? 아니 이게 나는 액자를 드릴로 뚫어서 걸고 있는 거잖아. 걸고 이제 거는 거야. 액자 수점이야. 액자가 진짜 많이 무서웠겠다. 벽 수점 아니야? 근데 나는 액자를 왜 저렇게 쳐다봤을까? 감독님이 되게 세게 쳐다보려고 했는데. 완전 잘... 난 되게... 뭐지? 아니야 무슨 뜻이 있을 거 같아? 저 뒤에가 뭐가 뜻이 있을 거 같은데? 왜 그래? self! 자 그거는 스트레이키즈의 다음 앨범에서 아 다음 앨범을 연상으로 인정했어? 참 한 번 더 많이 봐. 사실 저희가 이번에 뮤비를 찍으면서 컷 수가 제일 많았던데. 맞아. 컷 수도 제일 길었고. 맞아. 진짜 그것만큼 진짜 이쁘게 잘 담긴다고. 로케도 엄청 많이 들으니까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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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나는 장면 장면마다 트랜지션이 너무 좋아. 이번엔 진짜 뭔가 엄청 부드러운 거야. 진짜 그냥 쑤쑤 쑤쑤 센싱에서 지하 여기에서 식당으로 갈 때도 맞아 맞아 난 최애 파트가 이거야 이거 이 놈은 나는 거 이 놈 아하하하 이거 진짜 나는 거 야 와이어 진짜 와 진짜 와이어의 휴증이 다음날까지 갔지 진짜 나 걷지를 못할 뻔했어 와이어가 그렇게 어렵더라 애들 와이어 다 타면서 신발 됐잖아 아 재밌었어 재밌었다 아 물건이 잘 나왔다 이번에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유비로 찢었다 유비로 찢었어 매니아 스네이키즈 매니아 망광분 망광분